안녕하십니까 247클리닉의 대표원장 허재훈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깜짝 놀랄만한 그런 유튜브를 봐가지고 저희는 유튜브를 따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닥터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이게 어저께 유튜브에 올라왔던 거였는데 제보자들이라는 코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슴 필러 부작용 논란 이래서 보니까 뭐 가슴 필러가 배꼽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가슴 필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형물 수술에 대한 통증이랑 회복 기간 그런 것들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시술 받고 통증도 없고 사이즈는 커지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필러를 택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보형물이랑 필러랑 다 병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보형물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저도 학회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됩수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잘못된 프로시저 시술 방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들어가는 필러가 들어가는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막 주입하다 보면 저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필러만 해도 1년에 5만 4천 cc 정도? 그러니까 저희 5년 됐으니까 한 20만 cc 이상은 제가 슈팅을 해봤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떤 병원들 홈피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필러 막 쌓아놓고 우리가 최대로 많이 썼어요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측계에 의하면 저희가 1년간 소비량은 계속해서 3, 4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기에는 저희도 필러 통을 모아봤어요. 우리가 이만큼 많이 쓴다 이런 걸 보여주기고 싶어서 그런데 실제로 진짜 많이 쓰게 되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급급하기가 바쁘지 그거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모으면 공간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진짜 많이 쓰는 건 사실 모을 수가 없다. 희한하게도.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조금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가면 스컬트라라든지 이런 거 막 모아놓은 데도 있죠. 그런데 진짜로 많이 쓰는 것들은 그거를 버리기에 더 노력을 해야 빨리빨리 버려야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쌓아놓을 공간이 생기고 실제로 많이 쓰는 데는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냥 센스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부학적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필러 가슴이나 바디에 들어가는 것들은 해부학적 지식 없이는 약간 그냥 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부위고 저는 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도 유방 절제술이나 이러면서 해부학적 지식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보영물 삽입도 하기 때문에 보영물이 들어가는 그 수술할 때 그런 아나토미 그 해부학적 지식은 일단은 그거를 알고 난 상태에서 주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사태가 일단 처음에 일어나는 이유는 자 여기가 가슴인데 여기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고 여기가 대흉근이라고 하죠. 대흉근. 그리고 여기는 소흉근이 되겠죠. 그래서 보영물은 대흉근과 소흉근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러는 여기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근막이라고 하는데 대흉근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근막으로 들어가서 이 뱃을 지방을 이렇게 엘리베이팅 시키는 밀어 올리는 그래서 사실은 가슴 필러를 했을 때 만졌을 때 필러가 만져지면 그건 잘못된 시술이에요. 이 지방에다가 막 찔러 넣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는 어떤 현상을 초래하게 되냐면 나중에 되면 이런 지방 조직에 확 찔러 넣다 보면 작은 용량으로도 많이 커질 수는 있어요. 지방 속에 바로 들어가 슈퍼피셜하게 되게 얕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막 울퉁불퉁해지고 나중에 석회와 같이 막 돼서 방사선가에서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 되게 진짜 진단 내리기도 곤란할 정도로 희한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막 밑에서 이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필러가 뱃을 이렇게 밀어줘서 볼륨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의 시술이 정확한 시술이고요. 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분들은 막 요런데 그냥 꽂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방 조직과 얽히면서 필러들이 이제 나중에 알갱이처럼 이렇게 돌덩이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배꼽까지도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 필러가 요 자리에 딱 위치하고 있으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빼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정확한 위치에서 빼는 거지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찔러놓으면 나중에 빼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나중에 뺄 때도 정확한 위치에서 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넣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보면은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니들이죠 니들. 그래서 여기에 필러를 채워서 가슴 지방 조직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커져요. 이게 얕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이제 위험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일회용 캐뉴러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얇죠. 얇고 짧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끝까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얇기 때문에 혈관이랑 엮이면은 잘못하면 혈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나 요런 거를 쓰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캐뉴러를 써야 돼요. 이게 직경이 2.5cm 정도 되는데 길이가 이렇게 되면 가슴까지 다 가죠. 밑바닥까지. 그래서 들어갈 때 요게 가슴 뼈를 우리 갈빗대라고 하죠. 갈빗대를 긁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밑에서 필러가 겔 형태이기 때문에 액상이다 그러죠. 액상인데 반 액상이기 때문에 걔들이 뭉쳐져서 어느 정도는 보형물 같은 효과를 내주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러가 있고 여기에 진짜 원래 자기 가슴인 지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 사이즈가 커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가 가슴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막 이렇게 찔러 버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이런 걸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차이만 봐도 요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그리고 굵기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굵기 차이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난다. 그죠? 이거 이렇게 굵게 쓰는 이유는 혈관을 쳐치려고 이렇게 굵게 쓰는 거예요. 혈관이 있으면 얘가 굵기 때문에 혈관을 쳐내버려요. 근데 얇으면 혈관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필러가 혈관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요런 걸로 뭔가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캐뉴러를 써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밑바닥 베이스먼트에서 이게 다 끌어올리려면 양이 사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액상이고 베이스먼트에서 얘를 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막 찌르면 조금만 써도 빨리 커지는 것 같아요. 하겠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걔들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거가 힘들고. 그래서 아까 배꼽으로 흘러내려갔다는 말은 여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뚫어버린 건데 구멍을 낸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보형물로 볼 때 잘 들어간 필러는 보형물로 다시 체인지할 때 필러가 그대로 쫙 나와요. 그런데 엉뚱하게 해놓은 것은 필러가 전혀 안 나오겠죠. 지방 속에 막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필러는 보형물 수술을 할 때는 그대로 다 제거가 쫙 되죠. 그래서 이게 소윤근, 대윤근. 그래서 그 사이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 선, 이 선으로 필러가 들어가는 거죠. 필러 시술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지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넣어야 정확한 시술이 되고 저런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죠. 배꼽으로 내려갔다면 이 막을 뚫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막을 뚫게 되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뷰띠 시술을 하듯이 코필러라든지 이마필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응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시술이지 뭐 뷰띠 시술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톡톡톡 찔러 넣는 그런 시술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의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보형물도 이제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지만 보형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가슴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한 8년 정도 지나면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스페이스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이제 노는 거죠. 그래서 백체인지가 필요하죠. 더 큰 백으로 넣거나 아니면 한번 빼가지고 근육을 다시 유착시켜서 붙인 다음에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백체인지가 필요하다는 거, 보형물 역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뭐 사실 15분이면 끝나거든요. 15분이면 끝나고 통증 없고 가슴은 바로 커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저런 부작용이 생기면 진짜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시술을 받으시려면 일단 50cc, 50cc 이런 걸로 가슴이 커진다. 이거는 밖에다가 찌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게. 50cc이면 우리가 커피 믹스잔 하나가 200cc예요. 200cc. 근데 그거 반이 그 반의 반반씩 가슴에 들어갔는데 가슴이 커졌다. 그거는 밖에 다 찌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적어도 뭐 지금 이 보형물 같은 경우가 한 300cc 정도 되는 보형물인데 이거 반 정도면 150cc겠죠. 그런데 얘는 그래도 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서 오히려 더 볼륨업 효과가 더 큰데 필러 같은 경우는 잡아주는 형태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프레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스프레드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덜 하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 반 정도. 150cc, 150cc 정도는 돼야지 이 백이 지방 조직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몸인데 뭐 싸고 조금만 넣어도 커지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은 용량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고 이런 이 위치에서 얘를 올리려면 적어도 용량이 150, 200cc 각각 양쪽 한쪽당 그 정도씩은 들어가줘야 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만 넣느냐 밑에만 넣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노하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밑부분이 잘 받쳐줘서 윗가슴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시술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분들 보시면은 뭐 거기는 필러 값이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거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칠 때 시멘트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시멘트를 줬는데도 완전 다른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술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창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술 방법의 중요성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뭐 가격 사고 용량 작게 해도 커진다고 하고 이런 거에는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필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안 아프고 빨리 이렇게 내 가슴은 커지고 이걸 원하시는데 필러는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필러인 거예요. 근데 오래가는 필러 할 거면 보형물을 하셔야죠. 보형물. 오래가는 필러를 하시려고 필러는 흡수대라고 나온 게 필러예요. 근데 필러가 오래 간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필러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필러인 거고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흡수가 되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흡수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많이 안 없어진다.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형물 수술도 요즘에는 워낙 발전을 해서 많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2주 정도면 회복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도 고려를 하시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자면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비용의 제한을 안 받으시고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힐러 시술을 하셔도 되는데 제대로 된 시술을 받으시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양이 많이 필요하고 왜 꼬매야 되고 5초에 한 땀을 꼬매거든요. 꼬매기도 하고 안 꼬매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진짜 막 이렇게 우리 코필러 하듯이 이런 걸로 찔러서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를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고 의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갈비뼈죠. 갈비뼈인데 이 캐뉴라 이게 들어갈 때 이 갈비뼈를 긁으면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근육 바로 위에 여기에서 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양이 많으면 서로 좀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형물 같은 효과를 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술을 받으면 저런 부작용은 전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필러 제재 자체가 우리 연골 있죠. 이런 무릎, 이런 어깨, 연골에 들어가는 히어로로니게시드이기 때문에 몸속에 그게 뭐 있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 눈에도 있고 히어로로니게시드는 영골 곳곳에 있죠. 히어로로니산 필러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물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술 방법 이런 것들이 뭐 가격과 어떤 필러인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